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계리직의 컴퓨터 일반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지만 문제는 매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웠다 어려웠다 아마 돌아가면서 난이도에 대한 걸로 합격 요구를 조절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2014년하고 2016년에 봤던 문제를 조금 그 전에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비교를 해보면 이건 좀 어려웠고요. 이건 좀 쉬웠어요. 그러면 2018년은 어떨까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문제가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징징 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쉬운 것보다 어려운 게 날 거예요. 변별력이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시험장에 나타나지도 않아. 그게 한 2,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떨어질 거 뭐 하라고 하겠네. 그러니까 쉬우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다 비슷해요 점수가. 그러니까 조금 하나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절대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평가예요. 10명 뽑으면 10등 안에 들으면 되는 거야. 남보다 조금 하나 더 잘 맞으면 충분히 할게. 원래 뻔한 전략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중에 이제 아마 계리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비전공자들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는 사람은 금융상식을 잘 모르고 회계학과 회계적을 또 금융상식을 좀 하면 컴퓨터를 더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연관관계가 있는데 금융 쪽에 관련된 통계치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은 컴퓨터 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그렇죠? 액션을 잘 써야 되니까. 그런데 왜 컴퓨터가 어려운지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저는 아까 소개한 대로 혼은 원리고 이 이름은 이재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우리 김경영 교수님이 소개하신 대로 컴퓨터 일반은 뭘 공부하는 거냐고 우선 이것부터 진행을 하고요. 논리회로 쭉 하고 저도 물론 전공이기는 하지만 아마 우리 김기랑 교수님이 조금 더 추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강의를 듣는 것보다 비교가 돼서 들으시면 그렇게 서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리회로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고방식 논리적 사고방식을 키우기에는 안성맞춤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다 주먹구구식으로만 생각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노하우만 배워온 거야. 지금 사실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노와이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원리를 터득을 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바로 기본적 지식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물어보잖아요. 엄마 이거 엄마 왜? 그러면 무시해버리죠? 무시해버립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죽어라! 연습만 하면 된다. 노하우만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잘 되는 건지는 안 가르쳐준다. 물론 자기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유를 그 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 그거를 터득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논리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이 사고력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논리적 사고력이죠. 그렇죠? 기존에 나와 있는 이론에 대한 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건 뭐예요? 비판적 사고죠? 그렇죠? 나쁜 게 아니에요. 비판은 더 좋아지려고 생각을 한 건데 나를 비판한다고 사람들이 따진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잘 듣고 평가를 자기가 내려야 돼요. 나보다 더 좋은 방법이네. 이러야 돼요.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비판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창의적이에요. 여러분한테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은 이거부터입니다. 논리적 사고력부터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때 논리로가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분적분 배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통계, 통계. 그렇죠? 경우의 수, 통계. 이건 진짜 사연화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우의 수를 따져서 다양하게 응용을 하는 거예요. 게임이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갈 길이 바쁜데 어쨌든 컴퓨터라고 하는 타이틀은 왜 붙였느냐. 이름이 여러분들이 모든 사물에 이름을 부여할 때 의미 있게 부여하면 누구든지 이해하기가 좋죠. 왜 컴퓨터라고 했을까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계산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라고 하는 자원은 계산 능력이 뛰어난데 계산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계산 속도가 빨라요. 우리는 속도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알파고가 왜 인간보다 뛰어나냐. 알파고 프로그램 바둑 프로그램이 CPU가 2천 개예요. 2천 개의 CPU에 의해서 또 하나의 CPU를 10단 10단으로 쪼개서 씁니다. 파이프라이체를 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옛날 방식으로 하면 2만 개의 CPU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감당 못하죠. 인간이 CPU 하나도 인간이 감당을 못하는데 2만 개의 CPU를 어떻게 인간이 이기냐. 엄청나게 빨라요. 이제는 속도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계산기라는 거예요. 계산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9세기 20세기에 배웠던 과학자들이 만들어오는 이 계산은 뭐예요? 강한 승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계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덧셈기 하도 예정으로 뺄셈기는 있나요? 없죠? 빼기를 뭘로 해요? 미국식 계산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빼기를 빼기로 하지만 미국 사람은 빼기를 더하기로 해요. 그 개념이 뭐죠? 보수 개념이죠. 보수 개념. 이해 됩니까? 원래 곱셈하고 나누셈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냐. 곱셈? 곱하기가 뭐죠? 곱하기의 기능이 뭐예요? 덧셈의 반복이죠. 덧셈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5 곱하기 6이라는 의미의 정의가 뭐죠? 해석해 보세요. 5라는 숫자를 6번 더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외웠잖아. 5, 6, 30 총 나와. 그렇죠? 우리 교육은 이 빨리빨리 때문에 외워야 돼. 빨리 당나오라고. 야단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리를 나누게 더 중요해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세요? 암기했죠. 이해하면 더 좋은데 암기를 해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이해했지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누기는 뭐예요? 뺄셈의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산은 더하기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하기 하나로 모든 계산이 다 완료가 된다는 거죠. 빼기도 뒤집어서 더하는 거예요. 뒤집는 게 보수기죠. 그래서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뭐가 있다? 더셈기 보수기 곱셈과 나누셈은 뭘로 하느냐 하면 쉬프트로 합니다. 쉬프트 곱셈기와 나누셈기가 하드웨어 있는 게 아니고 쉬프트기에 의해서 해요. 숫자를 옆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처리하는 거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것도 곱하기 해보세요. 1395 곱하기 4296 그러면 뭐예요? 숫자가 왼쪽으로 밀려가죠? 나누기는 어때요? 오른쪽으로 밀려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10진수인 경우에는 여기에 오는 숫자들이 다양하지만 구구단에 있는 숫자들 하지만 2진수는 뭐예요? 단순하죠? 이게 만약에 2진수라면 여기에 오는 숫자라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위에 있는 거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 위에 있는 수를 뭐라고 그러죠? P 승수라고 그러죠? 아래 거는 뭐라고 그러죠? 승수라고 그러죠? 왜요? 우의 거는 곱함을 당하는 수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곱해주는 수잖아요. P자는 당할 P자잖아요. 그렇죠? P승수의 숫자가 여기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0이거나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의미가 뭐죠? 이 숫자가 P승수라는 숫자가 왼쪽으로 밀려가는 꼴이죠. 그렇죠? 10진수는 다양하지만 2진수는 2진수라면 P승수만 여기 온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동해서 더하고 그러니까 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이 숫자가 왔으면 더해야 되고 우리는 곱하기를 할 때 다 써놓고 더하지만 바로 그때그때 더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에 0이 있을 때는 뭐죠? 이동만 하고 안 더하는 거죠. 안 더하면 되잖아요. 안 더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0을 더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왜 이동을 했느냐? 다음을 위해서 이동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동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더해지는 건 뭐예요? 더할 때도 있고 안 더할 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밑에 있는 숫자가 1, 0, 1, 0, 1, 1, 1, 1, 0, 0, 0, 0, 0 다. 0일 때는 이동만 하고 안 더해요. 그렇죠? 마찬가지 마찬가지. 1일 때는 이동해서 더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게 곱셈이다라는 얘기예요. 쉬프터 기획에서.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컴퓨터 하면 이 더셈기를 뭘로 만드느냐?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놀배로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진수. 참과 거짓만 따질 수 있는 이진수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걸 조합해서 이와 같은 기능을 만들어봅니다. 그런데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생각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조금만 생각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볼격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뺏겠습니다. 갈 길도 바쁜데 어쨌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설명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수많은 자원들 중에 정말 기가 막힌 도구잖아요. 그렇죠? 좋으니까 쓰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가치가 크니까 이거 갖고 장난치고 해코지하는 사람들 많죠. 그 정보 훌륭하다고 하면 훔쳐가려는 사람. 그런데 훔쳐가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는 게 뭐죠? 암호화잖아요. 그렇죠? 암호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훔쳐갈 생각은 없어. 골탕 좀 매게 얘기했대. 가는 거 막아버리고. 그렇죠? 위장전입하고. 그렇죠? 살짝 내용 바꿔버리고. 그렇죠? 벌떼공격하고. 그렇죠? 디도스. 그렇죠? 좀비 시스템 시켜서 몇 년, 몇 월, 며칠 동시에 접속을 해보면 서버가 마비가 되죠. 기능이 그냥 나가 자빠져버리는. 이런 게 이제 보안. 그래서 보안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하게 저는 통신 설명을 할 거고요. 우리 김 교수님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보안 쪽하고 요즘에 나오는 문제가 인터넷 문제, 신기술. 아까 신기술을 얘기하셨는데 신기술을 해봐야 거의 다 통신 관련된 인터넷 쪽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여러분들 계리직이면서 IT, 옛날에는 글을 모르면 바보치고 그랬지만 지금 컴퓨터를 모르면 바보치고 그래요. 옛날에는 문맥률이지만 지금 컴맥률로 따져요. 그래서 누구나 컴퓨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전문가까지는 필요 없어요. 김정은이가 만든 게 뭐죠? ICBM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김정은이가 만든 것보다 더 뛰어난, 업그레이드된 ICBM-A를 만들어야 돼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고요. I는 뭐죠? IoT, 사물인터넷. C는 뭐죠? 요즘 세상은 소프트웨어를 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빌려 쓰죠. 임대해서 쓰죠. 웬만한 물건들 다 임대해서 쓰잖아요. 클라우딩 시스템이에요. B는 뭐죠? 빅데이터. 빅데이터. 빅데이터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과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주세요. 이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죠. 엑사단이에요. 엄청나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적 자료뿐만이 아니라 동적 자료들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는 정형화된 데이터만 저장이 돼 있어요. 기본 포맷을 만들어서 그 기본 포맷대로 갖추어서 자료를 찾아 있어요.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해요.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빅데이터 안에는 뭐예요? 비정형 데이터들도 다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줄 알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M은 뭐죠? 모바일. 모바일. 요즘 모바일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네 개는 수동적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 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호킹 박사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재앙이 온다. 그래서 우주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 그거 하고요. 그 인류의 재앙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환경도 있지만 바로 마지막 것입니다. 인공지능 AI입니다. 인공지능은 얘 네 개는 수동이지만 얘는 능동적이에요. 얘가 공격을 합니다. 지가 학습을 해서 공부해가지고 사람보다 똑똑똑하면 뭐라고 그러죠? 야 너 바보냐? 까붙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다 인공지능한테 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인공지능한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돼요. 인공지능이 뭐냐? 아까 논리적 사고방식. 인공지능이 가장 최적화된 결론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해돼요? 경우의 수를 따져서. 바둑의 경우의 수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간이 컴퓨터 앞에 잭을, 길을 못 펴죠. 2만 개의 CPU가 이걸 해결해.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인공지능 세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그래서 컴퓨터는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일단 컴퓨터, 여러분이 해야 될 컴퓨터는 뭐가 있죠? 하드웨어가 있죠. 하드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그렇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항상 따라다녀요. 도구가 있어도 도구를 써먹어야 돼요. 써먹는 방법은 소프트웨어고, 도구 자체는 하드웨어예요. 컴퓨터에 대한 하드웨어는 뭐가 있나요? 3대 요소. CPU가 있죠. 메모리가 있죠. 뭐가 있나요? 주변 장치가 있죠. 이해되시죠? 이런 이름들은 여러분. 요즘은 CPU라고 얘기 안하고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앞에 C자 뺏고, 디에콜 U자 빼고. 그래서 프로세서라고 해요. 그렇죠? 처리기. 이해 되죠? 이 CPU를 부려먹는 소프트웨어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ER을 붙였으니까 ER을 빼면 되네요. 그렇죠? ER은 하드웨어고, ER을 빼면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프로세서라고 해요. 운영체제에 가면 이 용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프로세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해석을 해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보면 프로세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학문에 보면 공학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학문들 많죠. 전자공학, 전기공학, 금융공학, 그렇죠? 공학자가 붙어요. 공학이 붙은 의미는 뭐냐면 학문으로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공학이라는 단어가 4개를 다룹니다. 진짜 중요해요. 소프트웨어 공학의 공학이 붙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드웨어가 있어야겠죠? 툴이 중요합니다. 도구. 이해 돼요? 그다음에 조금 더 설명할 건데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메소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있어야 되겠죠? 최적화된 방법. 그런데 그걸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뭘로 돌아가요? 방법이 프로세스로 돌아갑니다. 이해 돼요? 처리해지는 과정. 이걸 공부하는 게 운영체제예요. 컴퓨터를 잘 관리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프로세스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운영체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바로 메모리 관리하고 프로세스 관리예요.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관리. 관리자예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 많이 깔고 쓰잖아요, 그렇죠? 유닉스가 있고 윈도우즈가 있고 많죠?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운영체제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어, 감독 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네번째가 뭘까요? 우리는 훌륭한 집안에 보면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교장선생님, 교육계에 있는 교장선생님의 집안이다 그러면 참 훌륭하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렇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존경받으면 정치가의 집안,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케네디가의 집안 그러면 훌륭하게 치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케네디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했다. 여러분, 아놀드 슈어제레고 아시죠? 캘리포니아 주시사 됐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정치인 문화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치가의 집안에 있는 여자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케네디가의 집안 여자하고 결혼했으니까 쉽게 정치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인생 스케줄 6학년 때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이 중요해요. 뭔가 우리가 제대로 된 실용적인 것이 되려면 거기에 철학이 담겨 있어야겠죠? 소프트웨어 공항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우리 얘기 꼭 기억하세요. 툴, 메소드, 프로세스, 패러다임. 이해하나요? 그래서 이 CPU를 부려먹는 소프트웨어는 뭐라고 해요? 프로세스. 메모리는 쉽게 얘기하면 뭔가를 담는 그릇이죠. 이 그릇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뭐냐? 소프트웨어가 뭐냐?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배울 때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돼요. 그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진행을 할 수 없어요. 의대를 가면 의학용어를 배워야 되고 법대를 가면 법학용어를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정치를 알려면 정치용어를 알아야 되고 컴퓨터를 알려면 컴퓨터 용어를 알아야 돼요. 부궁무진하게 나옵니다. 물론 일상에서 흔히 쓰는 용어들이에요. 이해 돼요? 아까 컴퓨터. 그렇죠? 영어 공부한 사람은 컴퓨터 계산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거기다 이하를 붙여서 계산기 이렇게 붙인 거예요. 물론 반도체 컴퓨터로 만들어진 것은 현재 컴퓨터 CPU의 속도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소재를 바꾸겠죠. 더 빨리 하려고. 바이오 쪽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뭐라고 하느냐.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냥 보면 흔한 용어. 흔한 용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약속된 용어로서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일을 진행하는 순서를 적어놓은 거잖아요. 일의 진행 순서들을 적어놓은 건데 그 일의 진행 순서를 명령어라고 하죠. 명령어들이 모여있는 일을 처리하기 위한 명령어들이 모여있고 명령어만 있으면 안 되겠죠. 자료가 있어야겠죠. 자료 처리하려고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니까. 프로그램. 그런데 얘가 이 주변 장치에 들어있으면 뭐라고 하느냐. 프로그램이라고 안 해요. 보조기억 장치죠. 우리가 주변 장치의 역할은 뭐예요? 외부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그런 의미예요. 이건 주기억 장치예요. 주변 장치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뭐라고 하죠? 파일.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된 것뿐이에요. 다 들어본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일은 리스트 구조입니다. 리스트라는 말은 뭐냐 하면 1차원적인 구조예요. 1차원. 길게 일렬로 서있다. 선형 구조예요. 선형 구조. 선형 구조 중에서도 뭘까요? 여러분들은 예를 넣어서 보세요.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를 보면 하드디스크의 가장 기본적인 그릇 하나의 크기를 의미하는 용어가 뭐죠? 보조기억 장치에서 그릇 하나가 뭐라고 해요? 그릇 하나가. 섹타라고 그러죠? 들어보셔서 섹타. 섹타. 아시겠어요? 섹타가 물리적으로 크기가 얼마죠? 아시는 분? 한 섹타. 512바이트예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장하는 그릇의 크기의 기본 단위가 섹타란 말이에요. 나중에 나와요. 뒤에 저장장치에서. 섹타인데 한 섹타의 물리적 크기는 512바이트예요. 0.5키로. 512바이트예요. 512바이트. 대략 500이라고 보셔도 그냥 돼요. 정확하게 컴퓨터에서는 이 진술을 다루기 때문에 500이라고 하는 512입니다. 이해 돼요? 그렇다면 내가 아래 한글로 이력서를 작성했는데 내가 작성한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3천 글자예요. 그럼 그릇이 몇 개 필요할까요? 5개는 모자라죠? 아 이게 빨리 계산이 안 되면 안 돼.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요구하는 거는 어차피 여러분도 합격을 시키려고 하는 사실은 저도 그 빨리빨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때 쫓겨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에디슨. 그죠? 하도 물어보면 빨리빨리 대답 안 하고 답답하니까 쟤 무지한 거 아니야? 쫓겨났잖아요. 그죠? 집에서 공부했잖아 에디슨이. 그런데 8명의 왕이 됐고 아인슈타인은 벌써 20세 때 벌써 그냥 대단한 사람 인물이 된 거잖아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누가 물어보면 척척 대답하려면 외워야 돼. 그죠? 야 잠깐 기다려 생각해보고 대답할게. 이게 훌륭한 거예요. 생각해본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 많죠. 생각 좀 하고 사셔야 됩니다. 모든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섹터 내가 작성한 이력서 파일이 3천 글자가 들어가는 용량인데 3천 글자가 들어가려면 일단 그릇이 6개 필요하잖아요. 섹터가 6개 필요하죠? 그러면 그걸 담아야 돼요. 6개의 그릇에다 담는데 일단 처음에 담을 때는 어떻게 담는 게 좋을까요? 나란히 담는 게 좋겠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나란히 그릇을 6개를 잡아가지고 물리저장을 했어. 그런데 또 다른 파일을 만들어서 그 옆에다가 또 저장을 했어. 한 달 뒤에 이력서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글자를 보충을 했어. 500자가 더 들어갔어. 그럼 3,500자가 됐죠. 그릇이 몇 개 필요하죠? 7개 필요하죠. 조금 전에는 6개의 그릇에 들어간 알맹이가 연속적인 그릇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꺼내가지고 충원을 하면서 그릇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혜기가 어떻게 저장할까요? 이미 들어있는 야 너 좀 뒤로 밀어. 연속적으로 저장해야 된다면 기존에 들어있는 걸 다 뒤로 밀어버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짜증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운영이 불편해지고 어려워. 지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자료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자료를 보조교육 장치에 어떻게 보관하느냐. 자, 그릇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고 그랬죠? 빈 그릇 아무데나 저장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결구리만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게 링크드 리스트예요. 링크드 리스트.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그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보관된 파일이라고 하는데 얘를 좀 더 2차원적으로 보관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자료는 표로 작성이 돼서 보관입니다. 표.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1차보다 2차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자료구조에서는 1차, 저 리스트 구조만 배워요. DB는 따로 떨어진 거예요. 이해됐나요? 용어 빨리 빨리 이해하세요. 그래야 진도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멘토 역할을 해드리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좋아야겠죠? 허접한 문제보다 나올 만한 문제. 그렇죠? 그래서 짝퉁 문제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존에 봤던 문제들 그 폼에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짝퉁 문제 형태로 납니다. 짝퉁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출제하는 사람 능력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멘토 역할을 제가 해드릴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주안점은 뭐냐면 문제 많이 풀어보자. 좋은 문제 많이 만들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많이 풀어보자. 제일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이론을 정형화 돼서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문제 풀면 너무 시간이 모자라요. 사실은요. 거꾸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요즘 거꾸로 수업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립하는 게 더 빨라요. 필요한 것만 이론을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론을 먼저 하게 되면 뭐냐면 다 나오고 안 나오고 다 가르쳐야 돼. 진도를 나가려고.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편제상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여섯 개를 관리하는 거는 운영체제예요. 이 하드웨어적인 구조를 공부하는 건 전자계산기 구조예요. 전자계산기 구조. 그게 제일 원래 이 IT 컴퓨터의 가장 핵심은 전자계산기 구조예요.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항목이긴 해요. 과목이기도. 그다음에 운영체제, 관리. 얘네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배우는 거를 바로 운영체제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조금 아까 데이터베이스도 나오고 이거 배우는 게 자료구조예요. 자료구조는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배우는 거예요. 자료구조 얘기할게요. 자료구조는 말 그대로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되어지는 자료의 구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어떤 구조가 있나요? 1대1 구조가 있습니다. 자료와 자료의 관계가 1대1 관계예요. 나하고 연결된 건 하나밖에 없어. 그걸 뭐라고 해요? 선형구조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링크드 리스트, 스택, 큐. 선형구조예요. 이해 돼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1대N 구조가 있어요. 1대N 구조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식들의 아버지, 부모님은 하나밖에 안 계시는 구조가 바로 1대N 구조예요. 그런 구조가 뭘까요? 트리 구조죠? 절대로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은 구조를 트리 구조라고 해요. 트리 구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파일을 보관하는 폴더들이 있죠? 디렉토리 폴더가 트리 구조로 운영을 합니다. 이 파일 자체의 알맹이는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목록들, 제목들 있잖아요. 그건 다 폴더, 트리 구조 형태로 운영 관리해 줍니다. 계층 구조로, 이해되시죠? 트리 구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M 대 N 구조. M 대 N 구조는 뭐냐? 바로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프 구조예요. 사실은 그래프 구조 안에 트리 구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특별한 경우의 모양이에요. 그래프하고 트리 구조는 같은 개념인데 거기에서 사이클을 없애버린 구조가 트리 구조예요. 그래프에서 사이클을 없앤 거를 트리 구조라고 해요. 이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일 처리를 할 때 그래프로 나타나잖아요. 일정표가 그렇죠? 그래서 건설 현장에 가면 노가다가 하는 사람이 있고 십장이 하는 사람도 있고 목수가 하는 일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코스별로 딱 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노선표라든가 이런 노선표라든가 이런 걸 때 가장 가까이에 그러니까 최단 경로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 신장트리 트리 구조로 변형을 해요. 해석을 할 때 신장트리 라는 말이 나와요. 트리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구조 안에서의 가장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변환한 구조. 어차피 내가 목적지는 다 거쳐가면 돼요. 그런데 중첩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쳐가는데 가장 적게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트리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개념적인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료구조가 우리 전산직 공무원 7급 시험에 보면 자료구조라는 과목인데 얘가 가장 관건이었어요. 사실은 이 자료구조만 점수 좋으면 거의 합격을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또 과목 중에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수학이 들어가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학이 그렇게 어려운 수학은 아니야. 뭔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료구조에서 배우는 게 선형구조. 우리 선형구조 그런 거예요? 스택 큐 그 다음 뭐예요? 링크드 리스트 스택이라는 말 왜 붙였을까요? 무슨 뜻이죠? 스택이 무슨 뜻이에요? 차곡차곡 쌓는 거잖아요. 그죠?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는 구조이기 때문에 접시를 차곡차곡 쌓으려면 마지막에 올려놓은 게 먼저 꺼내 쓰게 되겠죠. 그래서 LIFO 구조라고 해요. 라스트 인 마지막에 들어간 놈이 퍼스트 아웃 먼저 나온다 이거예요. 구멍이 하나예요. 들어가는 구멍과 나가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 이해 됐어요? 큐는 뭐예요?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선착순이에요. 구멍이 두 개 나가는 구멍 따로 있고 들어가는 구멍 따로 있어요. 그런 차이에요. 구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큐 스택 이해 됐죠? 그러면 이 두 개는 똑같은 이제 세 개가 선형구조인데 얘는 뭐냐면 연소갈당이에요. 연소갈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링크드 리스트는 뭐예요? 불연소갈당의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데나 저장하고 연결고리만 비상연락만 처럼 누가 누구에게 연락하고 누구는 누구에게 연락하고 그렇죠? 그게 링크드 리스트예요. 어렵지 않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이제 문제로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왜? 해석을 잘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조금 전에 이걸 빨리 풀래니까 그래서 스킬이 필요해요. 그런데 시간만 주면 여러분들도 생각해서 답을 낼 수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꾸 빨리 요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자료구조 그 다음에 언어가 나옵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그 두 문제가 나오면 시언어 하나 자바 언어 하나 하나가 나오면 시언어이거나 자바이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현존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가 시언어하고 자바예요. 그런데 저 같아도 자바로 문제를 내기가 어려워요. 사실 자바는 일반 자료 처리를 목적으로 한 언어잖아요. 그냥 객체지향 언어이면서 객체자료를 처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내려면 코딩량이 되게 길어요. 그런데 시언어는 깔끔합니다. 자료도 처리가 되지만 제어의 목적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위해서 통계치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하드웨어 시스템을 제어하려면 그게 더 중요한 언어가 아니냐 이거예요. 제어를 하려면 뭘 건드려야 돼요? 자료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주소를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언어가 어려운 게 포인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 뻔한 건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구별됩니다. 이게 주소인지 자료인지 구별이 다 사실 돼요. 거기서 많이 쓰는 게 뭐냐? 되부름. 기가 막혀요. 아까 트리구조 트리구조를 운행하는 방법이 바로 되부름이에요. 깔끔한 알고리즘입니다. 엄청나게 깔끔한 알고리즘. 되부름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되게 쉬운 건데요. 단순하거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기본 지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전문가적인 그런 거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원으로 프로그램 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만 배움이 되냐면 남이 짠 프로그램을 보고 이해할 정도까지만 되면 되죠. 자바도 마찬가지고. 자바로 프로그램 짤 일은 없어요. 남이 짠 거. 보고 이해하고. 아 이거 어떤 알고리즘이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이해하면 돼요.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알고리즘을 알게 된 게 뭐냐면 예전에 88년에 올림픽 치르면서 볼링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어요. 볼링장에 가면 옛날에 사람의 눈으로 보고 쓰러뜨린 핀수로 적어서 계산했잖아요. 지금 다 전산화가 됐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계산법을 볼링하는 사람들이 계산법을 몰라요. 알고리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직원은 알려달라고 하면 안 알려줘. 그게 무슨 노하우인지 뭔지. 그런데 저는 저도 몰랐죠. 사실은. 볼링 점수 계산하는 방법의 알고리즘은. 그런데 누군가가 짜놓은 프로그램을 보고 아 볼링 점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라고 거꾸로 누군가에 의해서 짠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보니까 알고리즘이 보여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짜지 않아도 누군가가 잘 짜로 이미 다 짰어요. 지금 짜는 사람 바보야. 다 주워 먹었는데 지금 짜는 사람 뭐합니까? 안 팔려요. 새로운 걸 해야 돼. 남이 안 한 거. 그렇죠? 그래야 팔리지. 남들 다 하는 거 막차 타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언어하고 자바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굉장히 두 개가 다 다 중요한 언어예요. 왜 중요하냐. 자바는 객체라는 개념. 여러분 지금 객체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참 어려운 용어예요. 자료예요. 객체가 뭐예요? 추상 자료예요. 추상 자료예요. 추상이 뭐냐. 이게 이제 어렵죠. 해석이. 추상 자료의 추상이 뭐죠? 필요한 자료들만 골라놓은 거예요. 쓸데없는 자료는 필요 없죠. 쓸데없는 자료가 왜 들어와요. 필요한 자료. 어떤 일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통장에 들어있는 자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료가 뭐죠? 돈이죠. 금액이죠. 금액. 내가 돈 얼마 넣고 얼마 빼고 그 자료 있잖아요. 그죠? 날짜 시간도 중요하죠. 날짜 시간을 알아야 이자 계산해 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통장 속에 들어있는 자료는 금액. 금액이라는 거하고 날짜 시간. 중요하잖아요. 그죠? 핵심으로 따진 그 두 개가 중요한 자료예요. 그런데 그 자료만 탈락이 있으면 아무 의미 없죠. 그 자료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도 집어넣고 돈도 빼고 그죠? 내 돈 얼마인지 확인도 하고 자 돈 빼는 거 뭐죠? 출금 돈 집어넣는 뭐예요? 입금 내 돈 얼마인지 확인하는 거 뭐예요? 잔액조회 이 기능이잖아요. 그죠? 자료를 가공하기 위한 기능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냥 메소드라고 해요. 객체제향언화에서는 메소드라고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펑션 함수라고 했어요. 함수가 기능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용어만 다를 뿐이지 알맹이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그런데 펑션은 어떤 기능이냐? 독립적 기능이에요. 메소드는 종속적이에요. 자료에 종속되어 있어요. 포장되어 있어요. 캡슐화가 돼 있어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객체지향언어는 가장 핵심이 캡슐을 합니다. 정보를 숨겨야 되니까. 그 캡슐화된 자료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자료와 메소드가 들어있다. 그걸 한 세트가 그게 뭐예요? 객체라고 해요. 이해 됐죠? 용어에 대한 걸 빨리빨리 이해하셔요. 요즘 언어는 그래서 객체지향 개념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캡슐화가 되어야 돼요. 또 하나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객체지향언어는 세 가지가 되어야만 객체지향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했던 캡슐화 정보를 숨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군가가 짜놓은 거를 내가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내가 다 작성을 해서 하면 짜증납니다. 능력도 안 될 뿐더러 그런데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기능이 누군가가 짜놨어요. 와 고맙죠? 그냥 막 갖다 쓰면 도둑놈이에요. 예의 존중해 주면서 써야 돼. 그래서 내 거 당신 거 좀 쓰려고 하는데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좋죠? 그렇잖아요. 내 입장에서 제가 뭔가의 기능을 내가 만들어 써도 되는데 저분이 만든 걸 내가 쓰고 싶다 이거야.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아버지로 모실 테니까 갖다 쓰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속이에요. 상속이 돼야 돼요. 상속의 근극적인 목적은 뭐다? 재사용. 누군가가 작성해놓은 거를 내가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사용이 돼야 돼. 상속이 돼야 되고요. 캡슐화가 돼야 돼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10개야. 이해 돼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10개인데 10개 중에 9개는 마음에 들어. 근데 1개는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드는 건 내가 그냥 숨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들기는 아버지가 만들어놨는데 아버지는 술 드시고 꽤꽤 거려. 나는 그 꽤꽤 거리고 싶어요. 나는 꼬꼬다 거리고 싶다 이거야. 그러니까 머리는 똑같은데 그 속에 들어있는 기능의 알맹이가 다르단 말이야. 아버지께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그걸 이제 맞짱 뜬다고 그래요. 아버지하고 맞짱 뜨는 거야. 자 아버지하고 맞짱 뜨면 누가 이겨? 자식이 이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진 기능하고 똑같이 흉멸을 내는 거예요. 물론 알맹이는 다르게 머리가 똑같았고 머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만든 그 기능의 이름이 KBS야. 내가 만든 기능도 KBS야. 똑같이 했어. 맞짱 뜬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 속에 드는 알맹이는 달라요. 그러면 야 KBS 나와봐. 누구 거 수행하나요? 자식 거 수행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동으로 맞짱 뜨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가끔은 아버지 것도 쓰고 싶어. 아버지 걸 쓰려면 앞에다 붙이면 돼요. 아버지라고 붙이면 되죠? 슈퍼 그러면 돼요. 슈퍼.kbs 이러면 돼요. 이해됩니까? 나는 생략을 안 거예요. 원래 나는 디스.kbs 그 디스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재밌죠? 이게 다형성이에요. 다형성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모든 언어에 보면 다형성 존재하죠. 한자에 보면 똑같은 발음인데 뜻이 다 틀려. 한글도 다형성이 있고 영어도 다형성이 있죠.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다형성. 한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짜증나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는데 한 단어가 한 뜻으로 하면 단어가 수천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개수를 줄이면서 한 단어가 여러 개의 뜻으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우리나라 단어 중에 배 배라는 우리말을 해보세요. 세 가지가 있죠. 물에 떠다니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죠.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지. 문장의 주변의 환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 배가 무슨 배인지 이 배인지 그렇죠. 사람의 배인지 물에 떠다니는 배인지 먹는 배인지 구별이 되잖아. 그게 국어실력이지만 그렇죠. 그걸 다형성이라고 해요. 폴리모피즘 폴리모피즘이라고 해요. 이해 돼요? 그래서 객체제양어로는 이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정리해보세요. 첫째 상속이 돼야 되고 캡슐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다형성이 돼야 돼요. 이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언어가 객체제양어로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화 문제예요. 조금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